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행자 뜨거운 청춘입니다. 오늘은 제가 광주 근교 있는 명소죠. 바로 담양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담양에 가서 여유로운 주말을 보내 볼까 하는데요. 오늘 함께 할 친구는 바로 몬테네그로에서 온 산다에요. 아주 또 지중해선 기후에서 온 정말 릴렉스 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죠.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311번 타고 갈 거고 한번 담양으로 가서 오늘 하루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담양이 좋은 게 떡갈비 음식으로 대나무 밥 그리고 국수. 국밥을 진짜 싫어해서. 오늘 날도 좋고 정말 딱 좋은 날에 온 것 같아요. 중록원. 하지만 저희는 먼저 더넛이라던가 간단한 걸 먹고 나와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사람 진짜 많다. 네. 여러분은 이 동넛을 사용해보는 것도 있고. 네. 여러 종류의 동넛을 사용할게요. 네. 네. 각자의 동넛을 사용하여서 여러 종류의 동넛을 사용할게요. 모든 것들은 반부잎을 사용할게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기본적으로 한국의 종류의 동넛을 사용할게요. 하지만 안쪽은 어떤지? 더 먹어야 할까요? 더 먹어야 할게.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른 것들은 어떤 것들은? 네. 네. 이 맛은 너무 맛있다 그리고 어떤 맛은 어떤 맛인지 그리고 랩이나 랩 이것은 제 favorit 아주 청소 이 색은 바쁘고 그리고 이 사임맛은 새임맛 그리고 이 사임맛은 새임맛은 새임맛 맛있어 맛있어 영? 아 진짜 더워요 여름이 시작됐어 괜찮아 산다? 괜찮아 한국 너무 더워 여름에 습도 습도가 너무 높아 이집트, 우즈베키스탄 40-45cm 근데 여기가 더워 여기가 더워 헤매가 더워 헤매가 더워 헤매가 더워 바로 대나무의 고장 다음에 방부시티 1,2,3 1,2,3 1,2,3 1,2,3 1,2,3 1,2,3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전망대 1,2,3 1,3 2,3 2,3 2,3 1,3 2,3 2,3 2,3 2,3 2,3 2,3 2,3 2,3 2,3 기분 어때 산다? 좋아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나무 숲 중에 하나에요 이게 유니크 네 여기 한국에서 볼 수 있어요 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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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요 반지 한국인들은 이 반지들은 좋아해요 이 반지들은 이 반지들은 여름 시즌 좀 깊고 외국인들은 네 이렇게 머리에 네 머리에 목침 베개 목침 베개 목침 베개 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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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프로포키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억제해요 정말? 특히 여름 시즌 죽 부인 죽은 대나무 밤부 부인은 왕이 그래서 밤부 왕이 오오오오 문제야 문제야 stupid 근데 기억이 안 나요 네 근데 안 되어야지 안 되어야지 한국사람들가 아직 1만원을 위해 왔어요 사실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넘어서요 근데 두근두근 정도는 아니죠? 예 20s, 30s, 40s 그리고 다가보슴 그는 다가보슴 너무 크다 그래서 2번을 넘어갈 수 있을까 그냥 일반적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20대 싼다 와 아 아 안 아 아 아 아 아 아 바닐라와 바닐라와 바닐라 뭔가 느낄 수 있을까요? 거의 마찬가지로 바닐라 맛있어? 정말 맛있어 이런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이 무엇을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정말 다르다 아주 좋아요 무슨 일이었어? 중노권 아, 좋았어요 제일 뜨거운 시간이었어요 평소에 소리가 좋고 일찍 좋고 일찍 좋고 저는 서울에서 더 많은 곳에 오는 곳이 아마 중노권에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광주에 오는 것 같아요 광주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메타 프로븐스에 가고 싶습니다. 이 프로븐스에 가고 싶습니다. 그 지역의 프랑스에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내나요? Montenegro에 가고 싶습니다. Montenegro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약 1만 명이 많습니다. 많은 나라가 많습니다. 네, 600만 명이 많습니다. 30년 전에, 유거슬라이예요. 2006년, Montenegro에 가고 싶습니다. 2006년에 인데데덴한 나라입니다. 이제 인데데덴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설명해? 이게 벚권라이예요. 보통은 어디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탈리아의 편입니다. 이탈리아의 편입니다. 이탈리아의 편입니다. 이탈리아의 편입니다. 네, 이탈리아의 편입니다. 이탈리아의 편입니다. 이탈리아의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특ες 부분들은 다리가 식사입니다. 이탈리아의 편입니다. 이탈리아의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의 편입니다. 이탈리아의 편입니다. 그리고 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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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의 흐름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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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의 흐름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Montenegro의 이름을 보았다. 그럼 어떻게 한국에 왔을까? 특히 한국에 왔을까? 왜냐하면 한국 정부의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왔을까? 네, 몇 가지. 하지만 이것은 좋은 기회를 받았다. 첫 번째, 모든 것들은 구성되어 있다. 다른 나라에 왔을까? 다른 나라에 왔을까? 그래서 제가 구성되어 있었던 것들. 그래서 그것은 궁금해하다고 생각했다. 아니, 아니. 나는 이것을 한 번 해드려야 한 번. 그래서 일을 시작하자, 그리고 학습을 하고 있는 것들은? 네. 그래서 당신은 정말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쉽지 않지? 당연히. 우리는 항상 이것을 잃고, 이것을 잃고, 이것을 잃고. 정확히. 한국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괜찮아요. 8월까지 왔어요. 지금 괜찮아요.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한 번 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1일 날 제가 몬테네그룹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너의 몬테네그룹한 사람을 만났어요 내가 너의 몬테네그룹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너무 즐거운 사람을 만났어요 너무 편해요 여기가 메탈세카의 길입니다 너무 길어요 2km, 3km, 젠스 길이에요 only for walking so it's such a nice and beautiful peaceful and quiet it's good actually, very nice so now we are in Meta Provence it's nothing special but yeah good to walk and check this one is like Europe fashion this one is like Europe fashion you are like you are our fashion you are like Europe fashion just think about the we are in Europe 아... 이거 오리지널 뭐지? 모짜렐라 베이징은 브라운 설탕 그리고 어떤 게 있었나? 호떡 부산 스타일이 훨씬 더 좋습니다 많은 잎과 호떡 그래서 더 건강하고 더 좋습니다 저는 이 모짜렐라 아 진짜? 외국인들은 정말 좋아해요 왜 이렇게 안 좋아해요 보통 외국인들은 이걸 정말 좋아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밥과 달걀 같은 느낌이였어요. 괜찮아요? 맛있어. 어때요? 메타 프로방스? 좋아. 좋아? 몬테네그로도 비슷해요? 아니요. 아니에요? 당연한 걸 물었나? 오 치즈! 네! 커피 시간! 오늘은 오늘 즐거웠어요. 네. 정말 멋있네요. 정말 멋있네요. 정말 멋있네요. 정말 멋있네요. 정말 멋있네요. 정말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